치료 거스를 워크 거스를 워크 나우 나우 헬프미 안전한 것 같아서 그냥 믿고 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조금 돼서 재미있어요. 재미있다, 재미있어. 시작! 몸 업어줘? 앞이 봐봐 앞이 봐봐 앞이 봐봐 절대 밑에 보지 마 앞이 봐봐 감독님 여기 이리로 가 어차피 저희는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요? 아 못 즐기겠어요 괜찮나? 다연이가 무서운 게 많아요 다연이가 무서운 게 많아요 아 저 모모야 나 나 언제 가자 우리 에 중간에 껴 지금 껴 지금이야 그래 수수까지 왔는데 아 여기 옆 보면 그냥 아 손잡이 여기서 안해요 장난 아니다 진짜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 근데 선글라스 끼면 뭔가 안 보이잖아 이거 봐야 돼 와우 점점 무섭기 시작한다 화이팅 이거는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겁내만 해 이거는 진짜 솔직히 좀 그래 여기가 다 보이는데 봐봐 여기 좀 뚫렸어 봐봐 저기 뭐하는 거야 감독님이 못 가시는데요 이거 흔들려 이게 흔들려 이게 아 진짜 예쁘다 이건 순윤이 근데 안 되겠다 연기내서도 안 되겠다 이건 순윤이 자 여기부터 눈썹도 해볼까요 잘 갔다 와요 다들 저는 여기서 진주를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밑에 안 볼게요 일단은 밑에 안 볼게요 나 저 허리 잡아줄래요? 히히 내 Priest 하나..둘 하나..둘 text 이쪽은 없어요? 이쪽은 없어요? 왼쪽에 여기가 여기를 포타 포인트래요 5초에 카메라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다 핸드폰으로 잠시만요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지금 말이 돼?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잠시만 나 앞으로만 걸면 돼 이제 다현이 이제 이쪽으로 어디래? 어? 어떠냐고요? 좀 솔직히 말해도 돼요? 좀 솔직히 이거 하나도 안 무섭고 다현이가 너무 무서워 얘 자슬 허리 꺾였어 허리 꺾였어 버터 포인트예요 이게 채용이 지금 핸드폰 하는 거니? 와 사진 찍고 있는 거야? 잘 나왔어? 잘 나왔어? 오늘 앞 중에 있는 게 이상한데? 저거 뭐야? 이상한 거 봤어 말이 안 나와 이거 어떡해? 이 줄 어떡해? 와 진짜 재밌겠다 외졸타기야? 왠지 제가 지진적이 제 심장에 외졸타기 하는 기분인데 잘 나왔어 저만큼 야 괜찮아? 응 완전 안전한데 아 손이 차가워요 중심이 없어 나는 중심을 못해 저거 발레하는 거 아니야? 야 이 줄은 나는 못해 야 여기도 발레하는 사람 있어 흔들릴 때 조금 카메라 못하기도 무서워 나 중심이 없는데? 나 무서웠어요 재밌지? 어 멀리 멀리 봐야 돼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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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멀리 다 은근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구나 은근히가 아니라 저 무서워 아니 나 진심을 못 잡을 거 같아 내가 못 잡을 거 같아 하지마 이거 흔들려서 못 가겠잖아 사모언니가 없어 너무 즐거웠는데? 야 나 정성만들어 약하고 사아 약하고 사아 조조조조조 사모언니 사모언니 내가 왔다 오 땡큐 거기 지나고 나서 더 무서워 여야 일은 촬영하나 아무렇지 않아 뭔가 갈수록 무서운 거나 아마 그런가? 언니 유리 시작이야 우와 솔직히 유리 걸어야지 솔직히 유리를 찍어야지 내가 위를 걸고 있다 재밌어 하나, 둘, 하나, 둘 너 왜 자꾸 나한테 오니? 뭐야, 뭐야, 물이네 하나, 둘, 와 여기 진짜 잘 보인다 밑에 보지마 또 사른바닥이 진짜 재밌게 만들었다 야, 이게 제일 웃어 와, 여기 대박이야 솔직히 여기는 발 빠져, 애기들 이거 진짜 고난이도다 야, 여기 대박이야 이거 진짜 대박 이거 진짜 좀 대박 근데 귀신 어둡고 이런 거는 무서웠는데 이런 거는 별로 괜찮아요 밑에 더inement 왔어 뭐야 이거 우와, 너나 재밌는 거 야,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우와, 우리가 잘했는데 이야, 이거 미쳤어 씨가 gesprochen 이러한 거 여러분 여기서 화보 촬영 저기 뭐야? 아 눈물을 여기 갈래? 거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막 싸우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야 무서워? 아 진짜 무서워 아 어떡해 야 이건 옆에서 찍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죠? 뭐 하는 거죠? 한 번 누워보겠습니다 저 강둥이 한 번 지나가고 돌아가는지 한 번 지나가고 다 왔다 너무 멀어 빨리 쭉쭉쭉 가봐 아 이 놀이기구는 맡겨도 되잖아요 여러분 안녕 안녕 제 의지가 진짜 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녕 야 이게 물을 안 풀린다 물 그렇게 해 물 안 아파 우와 아싸 대박 무릎 그렇게 가야 무릎 안 아파 자 이렇게 가면 힘들어 진짜? 아 무릎 아파 뭐야 이거 물이 너무 끼잖아 옆으로 가야겠어 아하 아하 와 이제 허리를 펼 수 있어요 우와 진짜 멤버들 리스펙 합니다 리스펙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경험 또 언제 해보겠어 그쵸? 하하하 하하하 좋았어요 이거 진짜 평생 한 번밖에 못 해볼 경험이에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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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정말 아니었습니다 하하하 추워서 그런거예요 다른거는 추워서 그런거고 하하하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하하하 오늘 자면서 이불킬 굉장히 많이 할 거 같아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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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3명이요 진짜 사나언니 고마워요 고마우면 뽀뽀해줘요